대학 교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직함인데요. 하지만 지역 전문대학 교수들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학생이 부족해서 일일이 가정 방문까지 나서고 있지만,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전문대학 교수들이 이른바 학생 영업을 다니는 건 이미 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A 전문대학 교수는 고등학교 순회는 물론 사비를 들여 일일이 가정 방문까지 다녀야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학칙에 정해진 학생 수를 못 채워 학과가 사라지면 강의할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 학과에 배정될 수는 있지만, 전공이 아닌 강의를 해야 하는 탓에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는 게 한 지역 전문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B 전문대학 교수는 처우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학교에선 다음 학기 등록금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만 내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금이 나오는 직업학교와의 경쟁까지 더해져 교수들의 학생 유치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지역의 전문대학 수가 많아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있는 전문대학은 총 15곳인데, 비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구에 있는 전문대학 7곳까지 합치면 9곳인 서울과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대구, 경북 전문대학의 정원은 지역의 수능 응시자 수보다 평균 4,500명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일반고 학생의 60%가량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과 학생 수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하지만 섣불리 정원을 줄이기엔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학과 통폐합 등으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시전문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수도권대학의 정원의 모집 인원을 줄이고 등록금 현실화기를 열어주는 게 정책적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